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장기업 이슈 따라잡기 김종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기업 이슈 따라잡기 전 시간에 전 코너에서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한 두 번 정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자 그때 어떤 기업인지는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다시 기억을 되짚어보기 위해서 뭐하는 기업인지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면 자 이런 기존에 가장 많은 매출비중이 있었던 것은 네트워크용 인프라 거기에 들어가는 MLB라고 해서 PCB 아시죠? 그 녹색으로 된 전자기판을 우리가 PCB라고 부르는데 그 PCB를 여러 층 쌓아둔 것을 MLB라고 합니다 그 MLB를 만드는 기업인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에 대량의 데이터가 나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사양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나머지 뭐 슈퍼컴퓨터 이런 쪽에 조금 조금 조금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였는데 작년에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자 이쪽은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쪽에서 이제 뭔가 나타나고 있다 서버 쪽에서의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슈퍼컴퓨터 우주항공 이런 쪽에서 늘기 시작하고 자동차 쪽에서 일부 늘면서 아마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있다고 언급드렸는데 실제로 작년 실적은 뭐 서프라이즈였고요 올해도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AI 최지피티 아니겠습니까? 이 최지피티의 자연어 처리 능력에 대해서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메리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서비스 하려면 뭐 해야 되겠죠? 결국은 네트워크와 서버 스토리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수요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만 최지피티 같은 거 하는 거 아니고 구글도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인텔 같은 쪽도 서버 늘리면서 할 거고 이런 다양한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관련된 어떤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은 수주 물량이 기존의 최대 캡파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100% 공장 풀로 돌려도 수주한 걸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감이 밀려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실적 좋은 거고요 마진율도 좋게 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법인, 중국법인 전체적으로 다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과거 이익이 안 났던 중국법인도 최근에 이익이 쭉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회사의 이익 레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뉴스가 나와서 장 초반의 급등 그리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준비된 그림 보시면 특정 회사에 몰려있던 이 포트폴리오가 매출 포트폴리오가 지금 2022년으로 오면서 회사가 대폭 확대된 모습이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핵심 회사들의 매출 비중은 30% 아래로 줄고 나머지 70%가 신규 수주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 신규 수주가 지금 메타와 함께하는 회사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과 점점 같이 하는 흐름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인텔 늘어날 거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위 빅테크 회사들과 같이 간다 여기에 설비 투자와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 그림을 살펴본 적이 있지만 전체 IT 지출 성장률은 전체 GDP 성장률 아래로 줄어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IT가 이렇게 대규모 지출을 하지 않는데 과연 이런 장비 쪽 종목군이 올라갈 수 있느냐를 우리가 반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서버 고도화에 대해서는 서버의 속도를 올리고 서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텔의 새 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버 고도화가 부분적으로는 하이퍼 스켈러에서는 더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 하나인 MLB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미국으로 MLB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원래는 1위가 탐탐 2위가 동사 그 다음에 3, 4위에 포진되어 있던 중국 회사가 있었는데 그 중국 회사들을 최근 밀어내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3, 4위권 업체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1, 2위들의 매출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전체적인 수익률을 보시면 미국의 탐탐이 그래도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최근 들어서 조정이지만 대만의 GCE 같은 경우에도 최근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연휴로 인해서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휴 후에 다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스페타시스는 여러 가지 긍정적 재료로 주가가 밀고 올라오고 있으나 2022년 초반부터 1년치 주가를 보시면 여전히 경쟁사들보다도 못 오른 주가입니다 그래서 서버 비중을 늘리면서 이익률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전체 실적도 상정하고 있는 이스페타시스의 전체적인 지금 밸류가 적자 기업에서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PE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PE 밴드를 찾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적자였던 엑사보드를 밀어내면서 지금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 근거에다가 언급드렸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붙고 있는 거죠 추가 수주라든지 다양한 수주라든지 서버 용량 증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모멘텀이 붙으면서 PE 밴드 쪽에서는 의미 있는 가격을 찾을 수가 없지만 PB 밴드로 봤을 때는 주가가 평균 정도의 가격에서 좀 더 위로 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PB가 더 빠른 속도로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줄어든 부분은 뭡니까? 엑사보드를 정리하면서 이만큼 줄어들었던 거죠 그런데 추가 투자가 늘면서 다시 한번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PB가 올라간다는 것을 살펴보면 PE 관점에서도 굉장히 낮은 수출이지만 PB 관점에서도 역사적 저점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양쪽으로 모두 의미 있는 어떤 저점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PE 관점은 지금 올해 실적 대비해서 4배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PB 관점에서는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1배 4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의 지금 성장 속도와 이익률을 고려해 봤을 때 PE 1.5배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것을 반추해 봤을 때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이제 주가 급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변동성은 발생할 수 있으나 올해 이 종목의 방향성 IT 투자가 줄어들며도 불구하고 서버 고도화에 대해서는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장기업식 따라잡기 오늘은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임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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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상승 및